원 투 취訴 많은 남성분들이 아마 이 토치를 켜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겁날 게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죠 무서운 거 전혀 없어요 자, 프라우스. 프랫불. 오케이. 아, 역시. 이런 게 밑에서 올라와줘야 진짜 고기 제대로 해. 이거 봐, 얘 가능성 있다니까. 잘 구웠네. 고기가 좋고 불이 좋고 야외가 좋고 사람이 좋으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, 이게. 아, 좋네. 마무리는 항상 너로 정하듯 맛있는 녀석들의 완벽한 마침표는 네가 있어 완성된다. 악담을 썼네. 수지야, 미쳤니? 살 좀 빠지시고 많이 좋아지신 건 맞아요. 근데 거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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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